본격적인 봄 성수기를 맞아 건설사들이 전국 곳곳에서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섰는데요. 그동안 공급이 뜸했던 강남권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이 잇따라 분양을 시작합니다. 유민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자리 잡은 한 모델하우스. GS건설이 서초구에 있는 방배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해 짓는 방배그랑자이 분양 현장입니다. 역세권 입시에 이번 주 단지 주변으로 서리풀 터널이 뚫리면서 수요자의 발길이 몰렸습니다. 관건은 분양가. 이 단지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약 4,700만 원에 달합니다. 가장 작은 평형도 분양가가 10억 원이 넘어 중도금 집단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설사 연대 보증도 제공하지 않지만 GS건설은 완판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차별화된 상품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걸로 어필을 하면 조기에 그래도 분양을 정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현대건설도 DH 포레센트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섰습니다. 이 단지도 강남구 일원동 일원대우 아파트를 재건축해 공급하는 곳입니다.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4,500여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다음 달 삼성불산도 강남구 삼성동에서 레미안 라클레시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강남권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만큼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5천만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들 단지는 높은 분양가에도 대형건설사가 시공에 나서고 수요가 많은 강남권에 들어서는 만큼 무난한 청약성적표를 받아들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여기에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권 재건축 사업인가는 앞으로 어려울 것이란 뜻을 내비치면서 희소성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다만 강남 4구 아파트값은 27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어 과거만큼 높은 시대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